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령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여러분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네같이 요새벡에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새벡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말씀 시작 19절말씀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